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12일 아침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길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외제 차량에 들어가 현금 1,0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.